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했던 목차 다시 갖고 왔어요 간단한 렉쳐를 하기로 했잖아요 저희가 일과 이기는 하지만 맛보기 강의를 잠깐 할 거예요 자, Need for New Paradigm of vocabulary teaching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휘를 지도하고 배우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잠깐 얘기를 하고 그것의 한 구체적인 예로써 연어, collocation은 무엇이고 collocation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일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맛보기로 collocate, 함께 locate, 위치한다 함께 위치하는 단어, 짝꿍 단어, 연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friend, 그럼 뭐가 생각나요? best friend, 또 뭐 make friends with 이런 것도 나오고 close friend 이런 것도 생각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hair 그러면 뭐, 그러니까 blonde가 있으면 blonde hair 이런 것도 있고 bread 나면 bread and butter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흔히 많이 쓰이는 이런 단어들이 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정의를 한번 우리 함께, 괜찮으세요? 읽어볼게요 자, combinations of words 단어의 조합, 단어의 이렇게 같이 어울림 which are used together 함께 사용되는, 함께 쓰이는 with greater than usual frequency 자, 어떻게 함께 쓰이는데 단어들이 함께 덩어리로 쓰이는데 그것이 함께 쓰일 확률이 frequency가 보통 일반적인 확률보다 greater,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friend가 있으면 다른 뭐 단어, adjective가 올 수도 있지만 best friend, close friends가 올 확률이 훨씬 많아요 다른 뭐, small friend 이런 것보다 그렇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선배와 킬시 교수님이 인트로 했던 가장 궁금한 이번 주차의 주된 질문입니다 자, deep과 profound deep water, profound water 또 뭘까요? deep lesson, profound lesson 자, 우리가 일과에서는 맛보기로 롱맨 사전도 잠깐 들어가 보고 코카사이트도 잠깐 들어가 보고 해서 물에, 발을 물에 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PC 속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제 진짜 코퍼스 기반 메티리얼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맨 사전이 코퍼스 기반 굉장히 유명해요 물론 여러 가지 코퍼스 기반이 많이 있지만 저는 롱맨을 사랑합니다 물론 코빌드도 있고, 캔브리지도 있고 맥밀란도 다 코퍼스 기반이에요 근데 롱맨은 자체 집적한 자료 자체가 굉장히 크고 약간 미국식 영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식 영어가 익숙하잖아요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롱맨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굉장히 자세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과상가에서도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deep이 있습니다 물론 형용사고 이 표시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거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 1번, 제일 많이 쓰는 1번의 의미는 무엇이냐 굉장히 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지컬하게 서피스가 있는 것으로부터 깊이가 깊은 그래서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깊이가 낮은 shallow가 반대말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feeling이 있어요 어떤 거를 느끼는 감정은 사실 이게 가장 프로파운드하고 유사한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연못이 깊다 바다가 깊다 뭐 물이 뭐 깊다 이럴 때는 프로파운드가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동의어가 될 수가 없고 이거는 동의어가 가능합니다, 프로파운드와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재미있는 게 deep voice는 무슨 말일까요? 저음이라는 거 했을 때 deep 자, 컬러 이것도 재미있어요 네, deep green 이건 무슨 말일까요? deep green, deep blue 이거는 굉장히 진한 진한 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대는 흐린 여린 색깔 이런 말이 됩니다 이런 쇠 모양이ون 많이 진짜